온전히 어디서 어제 오늘 미국 대선 때문에 시끌시끌하지 않았습니까?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 선언하러 나왔을 때 그때 데이나 화이트 UFC 대표 같이 나온 거 보셨습니까? 누가 보내줬어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존나 열 받는다 부러우셨습니까? 존나 부럽다 무슨 여당 야당 뭐 이런 거 민주당 공화당 이런 거 떠나서 저렇게 자유롭게 지지할 수 있고 하나의 스포츠를 완벽히 대통령이 지지해주면 저 사업은 어떻게 되겠어? 그렇죠 맞잖아 너무 부럽더라고 이 코딱지만 한 동네에서 원주에서 예산 매덕 박아가지고 내 개인 자금 돈 더 투입해서 이 지자체에 도움이 좀 될까 하고서 시합을 개최하는데 공격하고 돈을 뭐 몇십만 원 몇백만 원 삥땅 쳤다고 아니 몇백만 원 삥땅을 칠 거면 내가 거기다 돈을 몇억을 내 돈을 왜 집어넣냐고 이런 말 같지도 않은 이런 나라하고 저렇게 한 정치인을 갖다가 대통령을 지지하고 그냥 대통령이 지지하는 스포츠가 되는 게 나는 너무 부럽더라고 운동하는 사람들한테 이 스포츠를 잘 먹고 잘 살라고 지지해주면 결국 운동 선수들 좋은 일 아니겠어? 낫어 참 너무 부럽더라고 야 저게 가능해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신 놔두고만 그냥 전 지구의 대통령 아니야 미국 대통령이 사실상 그쵸 대장이죠 그 옆에 나와가지고 야 너 인사 말 한번 해 야 씨 트럼프 만세 UFC 만세 이러고 있는데 맞습니다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인가 현실적으로 이런 게 있더라고 씁쓸하다 동화 싸가지고 집에 가서 먹으라 추워야 야 가자 가 가 가 추워 압 mag인 내가 욕망을 IA 죽어 그런 Suite trad能